18세기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는 해성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예고 없이 밤하늘에 나타났다가 며칠 사이에 바로 사라져버리는 해성들에 주목했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70이 넘는 나이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해성을 관측했습니다. 평생에 걸친 끈질긴 관측 끝에 그가 새롭게 발견한 해성만 13개나 되죠. 한 사람이 살면서 일평생 볼 수 있는 해성의 수가 몇 개나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메시야를 괴롭힌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밤하늘 곳곳에서 마치 해성처럼 뿌옇고 흐릿하게 보이는 이상한 천체들이었죠. 사실 해성도 밤하늘 일을 매일 빠르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며칠에 걸쳐 천천히 흘러가죠. 그래서 하룻밤만 관측해가지고는 뿌옇게 보이는 천체가 실제 해성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주에 떠있는 가스 구름인지 구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메시에는 해성과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관측하는 틈틈이 이 이상한 천체들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천문학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유명한 메시의 카탈로그죠. 메시의 카탈로그에는 오늘날 우리 은하 속 초신성 자네 가 태어난 어린 성운과 성단으로 밝혀진 크고 작은 가스 구름들이 있습니다. 또 훨씬 먼 거리에 떨어진 크고 아름다운 외부 은하들 역시 여럿 이름이 올라가 있죠. 재밌게도 또 그중엔 대체 메시의가 당시에 뭘 보고 기록했던 건지 아직도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천체도 있습니다. 해성을 쫓던 천문학자 메시의가 자신을 헷갈리게 하던 가스 구름들의 목록을 따로 정리하고 발표했던 때가 1774년입니다. 그로부터 딱 25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천문학자들은 메시의 뒤를 이어서 더 머나먼 우주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아주 작고 희미한 구름들을 쫓고 있죠. 18세기 당시 메시의가 쫓았던 다양한 성운과 은하들이 비교적 밝고 거대한 농기 구름이었다면 오늘날의 천문학자가 쫓고 있는 이 구름 같은 존재는 훨씬 작고 흐릿한 우주의 조각 구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우주의 구름 조각을 찾고 있는 이유도 굉장히 다른데요. 메시에는 해성이라는 독특한 천체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 우주의 구름들을 따로 정리했죠. 반면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렵고 이상한 수수께끼의 존재를 쫓기 위해서 우주의 구름 조각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아직까지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미스터리 암흑물질이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새로운 암흑물질의 이론 모델의 근거가 될지 모르는 아주 놀라운 어두운 은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주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밝게 빛나는 별과 가스구름뿐 아니라 빛과는 어떤 상호작용조차 하지 않는 암흑물질이 함께 존재합니다. 빛으로 볼 수 없는 정말 유령 같은 존재이지만 오직 단 하나 중력을 통해서 그 존재를 유추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맴도는 별들이 은하의 중력을 벗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잘 붙잡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먼 우주의 빛이 강한 중력의 영향으로 왜곡되고 휘어져 보이는 중력 렌즈와 같은 현상도 있죠. 이런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보이지 않은 무언가가 더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는 것보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빛으로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일반 물질에 비해서 암흑물질은 4배에서 5배까지 더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미지의 물질, 암흑물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암흑물질의 정체에 관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농담처럼 이렇게 대꾸하곤 하는데요. 천문학자들은 할 일 다 했고요. 입자 물리학자들이 해야 할 일 남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안타깝게도 천문학만으로는 암흑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입자로 구성된 존재인지 이런 디테일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과 은하들의 움직임 중력 렌즈와 같은 천문학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암흑물질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지금의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는 답답한 현실을 재확인하는 것뿐이죠. 솔직히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암흑물질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건 이미 오랫동안 반복된 관측을 통해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암흑물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젠 거대한 입자가속기로 우주를 실험하는 입자물리학자에게 숙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벌써 50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있는 암흑물질의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천문학자는 그만 괴롭히시면 좋겠습니다. 천문학자는 정말 할 일 다 했고요. 암흑물질의 미스터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건 입자물리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제 게으른 친구들 잘못이에요. 비록 천문학자들이 암흑물질의 정체 자체를 명확히 밝히진 못하지만 입자물리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선물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죠. 어쩌면 우습게 들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작 정체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질은 또 알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가능합니다.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은하와 은하단 속에 육중한 진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암흑물질을 이룰 거라 추정되는 가상의 입자를 윈프, 위클리 인터랙팅 매시브 파티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암흑물질이라면 자고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만든 일종의 동어 반복인 셈이죠. 정말 암흑물질의 윈프라면 오직 중력의 지배만 받고 있을 겁니다. 빅뱅 직후 초기 우주 때부터 우주 전액에 퍼져있던 암흑물질은 서로를 잡아당기는 중력에 이끌렸고 높은 밀도의 반죽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 반죽 덩어리가 주변에 있던 가스 물질을 함께 끌어당기게 되고 오늘날의 은하와 별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순전히 중력에 의해서만 반죽되고 뭉치는 방식의 암흑물질을 천문학에선 차가운 암흑물질 콜드 다크메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많은 시뮬레이션은 이 콜드 다크메터를 적용했을 때 우주의 진화를 꽤 잘 묘사해왔죠. 초기 우주에 퍼져있던 물질이 모여들면서 현재 관측되는 것과 비슷한 우주의 거대 구조가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의 해상도와 퀄리티가 더 좋아지면서 오히려 실제 우주와는 다른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하나는 시뮬레이션에선 실제 우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위성은하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초기 우주에 탄생한 작은 은하들이 서로 모이고 반죽되면서 덩치 큰 하나의 은하로 성장해 나가죠. 그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은 큰 은하 주변을 맴도는 굉장히 많은 수의 위성은하를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주변의 큰 은하를 아무리 관측해봐도 시뮬레이션에서만큼 많은 수의 위성은하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관측에선 적은 수의 위성은하만 발견되는 문제를 미싱 세틀라이 프라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관측이 어긋나는 또 다른 대표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에서 적용한 콜드 다크메터는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반죽되고 모여들죠. 따라서 은하 중심에서부터 외곽까지 암흥물질의 밀도 분포를 살펴보면 은하 중심으로 갈수록 아주 빠르게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하 중심에 가면서 암흥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천문학에선 이러한 분포를 천문학자 3명의 이름을 붙여서 나바로 프랭크 화이트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은하를 관측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갈수록 암흥물질의 밀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모델에서만큼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죠. 실제 은하에선 은하 중심으로 가면서 물질의 분포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중심에선 거의 일정하고 완만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은하 중심에 물질이 밀집된 정도가 시뮬레이션에 비해서 훨씬 완만하게 관측되는 난제를 커습 코어 문제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단순히 윈프처럼 콜드 다크메터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흔하게 튀어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들은 중력에 의해서만 모여드는 콜드 다크메터가 아닌 다른 방식의 암흥물질의 가능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윈프는 정의에 따르면 가상의 무거운 입자죠. 우주 전체 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흥물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전통적으로 암흥물질은 무거운 입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사실 암흥물질이 빛과 어느 정도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작고 가벼운 입자였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작고 가벼운 입자로 구성된 암흥물질이라면 기존의 콜드 다크메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시뮬리선과 관측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흥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진량이 전자 하나의 진량보다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만 분의 1만큼이나 가볍다면 어떨까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 정도로 작고 가벼운 입자는 사실상 파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진량이 작아서 파동성이 아주 강하게 두드러지죠. 물리학자 드브로우의 물질파이론을 적용해보면 이 가상의 작고 가벼운 입자는 놀랍게도 길이 3천광년 규모의 거대한 물질파 파동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정도면 대략 우리 지구에서 우리 은하 중심까지의 거리에 8분의 1에 맞먹는 스케일이죠. 아주아주 작은 양자 하나의 물질파 파동의 스케일이 천문학적 스케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파동을 일으키는 작은 입자들이 한데 모이게 되면 마치 호수 위에 돌멩이를 여러 개 던졌을 때처럼 크고 작은 다양한 파문이 뒤섞이게 됩니다. 입자들의 파동이 서로 모여서 부드럽게 간섭을 일으키죠. 이처럼 파동성을 크게 보이는 암흑물질 입자라면 중심의 높은 밀도로 한데 모여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신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부드럽게 퍼지게 되죠. 입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밀도로 모이지 못하게 사방으로 계속 밀어내는 일종의 양자역학적인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식의 암흑물질을 펑퍼짐하게 퍼지려고 하는 암흑물질이란 뜻에서 퍼지 다크메터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퍼지 다크메터를 적용하면 기존의 콜드 다크메터 시뮬레이션에선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퍼지 다크메터는 우선 지나치게 높은 밀도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은하 중심부의 물질의 밀도 분포 역시 더 외곽까지 부드럽게 퍼집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 은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또 퍼지 다크메터는 서로 반죽되지 못하게 밀어내는 양자 역학적인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 비교적 가벼운 반죽 덩어리론 오랫동안 존재하지 못합니다. 금방 흩어지고 파괴되죠. 서로를 밀어내는 양자 역학적인 압력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무거운 반죽 덩어리만 살아남습니다. 기존에 콜드 다크메터를 적용했던 시뮬레이션에선 비교적 가벼운 반죽 덩어리까지 너무 지나치게 살아남다 보니 큰 은하 주변 지나치게 많은 작은 은하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퍼지 다크메터를 적용했을 땐 작고 가벼운 반죽 덩어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큰 은하 주변을 떠도는 위성 은하의 수도 크게 줄어들죠. 이렇게 미싱 세틀라이 프라블럼 역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최근 적지 않은 천문학자들은 암흑 물질의 성질이 어쩌면 차갑지 않고 퍼지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우주의 어둠 속을 떠도는 작은 외소은아들 속에서도 암흑 물질의 퍼지한 성질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앞서 2015년 우주 전역을 훑어본 슬론 스카이 서베이를 통해서 고래자리 방향의 하늘 한켠에 무언가 흐릿하게 보이는 이상한 영역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흐릿했기 때문에 이게 망원경 센서에서 주변 천체의 빛이 번지며 생긴 얼룩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흐릿한 천체가 숨어있던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렴풋한 하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2019년 1월 카나리아제도 라팔마섬에 위치한 지름 10.4m 크기의 GTC 망원경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죠.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흐릿한 새로운 은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주변 배경의 하늘에 파묻혀 버릴 만큼 아주 흐릿한 은하였죠. 천문학자들은 새롭게 확인된 이 너무나 흐릿하고 펑퍼어지만 은하에게 스페인어로 구름을 뜻하는 누베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누베까지의 거리는 3억 광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거리를 감안했을 때 밤하늘에서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누베의 전체 별 질량은 우리 태양 질량의 4천만 배 수준으로 보입니다. 우리 은하 곁을 떠도는 아주 작은 위성 은하 소 마질란 은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벼운 질량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가벼운 질량에 비해서 하늘에서 보이는 은하의 크기가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누베의 지름은 대략 4만 5천 광년 거의 우리 은하 지름의 3분의 1의 맞먹는 스케일입니다. 우리 은하에 비하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 이 외소 은하가 우리 은하랑 거의 맞먹는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죠. 그만큼 은하 속의 별과 물질은 굉장히 펑퍼짐하게 퍼져서 분포합니다. 워낙에 별들이 넓게 퍼져있다 보니 은하의 밝기도 굉장히 어둡게 보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지간한 관측에선 주변 배경 하늘에 파묻히게 되었고 그 모습조차 거의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별과 물질이 너무 넓게 퍼져 분포하면서 밀도가 굉장히 낮은 은하를 울트라 디규즈 갤럭시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발견된 누베는 특히 UDG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밀도가 낮은 케이스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대체 누베는 이렇게까지 극도로 낮은 밀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하가 파괴되지 않고 지금껏 존재할 수 있었던 걸까요? UDG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메카니즘 중 하나는 훨씬 거대한 은하가 서로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중력으로 인해서 큰 은하가 산산히 부서지고 여러 개의 작은 은하가 조각조각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은하끼리 주고받는 중력, 조석력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작은 은하를 조석, 외소은하, 타이달 두어프 갤럭시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발견된 UDG의 대부분 90% 이상이 이런 TDG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당연히 이번 누베 역시 흔한 TDG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누베 은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은하는 누베로부터 무려 14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UGC 929입니다. 보통 TDG는 큰 은하 주변 5만 광년 이내의 훨씬 가까운 범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누베가 UGC 929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조각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누베는 사실상 주변에 아무런 이웃 은하가 없는 텅 빈 공간에 홀로 떠도는 정말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아주 흐릿한 은하의 존재는 기존의 콜드 다크메터만으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윈프로 구성된 콜드 다크메터는 서로 강한 중력이 이끌려 계속 높은 밀도로 물질이 모여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양자격적인 압력이 작용하면서 비교적 낮은 밀도로 물질이 퍼져 존재할 수 있는 퍼지 다크메터라면 이 누베의 극도로 낮은 밀도와 펑퍼짐한 크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누베가 암흑 물질의 퍼지한 성질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죠. 메시의 카탈로그의 뒤를 이어 21세기 새로운 은하 카탈로그의 이름을 올리게 된 이 누베라는 작은 조각 구름이 어쩌면 암흑 물질의 성질에 대한 작은 힌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증거의 파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발견을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누베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때 지름 100m 크기의 그린뱅크 전파마 환경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은하 속 수소원제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거리를 파악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하가 워낙에 어둡고 흐릿하다 보니 전파 망경으로 관측된 수소 구름이 정말 누베 은하 안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거리에 있지만 우연히 비슷한 방향에 겹쳐 보인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만약 수소 가스 구름이 누베 은하보다 훨씬 먼 배경에 우연히 겹쳐 보였을 뿐이라면 어떨까요? 우린 누베까지의 거리를 실제보다 훨씬 멀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만약 거리를 잘못 추정한다면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관측으로 알 수 있는 건 밤하늘에서 보이는 누베의 겉보기 크기입니다. 그 겉보기 크기를 은하의 실제 사이즈로 환산하기 위해선 은하까지의 거리를 적용해야 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훨씬 작고 평범한 은하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었을 뿐이지만 뒤에 우연하게 겹쳐있던 먼 수소 구름 때문에 거리를 더 멀다고 착각하게 되었고 마치 엄청 거대한 은하가 아주 먼 거리에 놓여있다고 오해했던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발견이 정말 퍼지 다크메터의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을지를 결론 내리기 위해선 누베 은하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파악하는 더 깊은 새로운 관측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쉽게도 여전히 암흑물질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의 끈질긴 관측을 통해서 우린 암흑물질이 적어도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선 어려운 부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죠. 천문학적인 관측을 통해 파악한 이 암흑물질의 성질은 실제 실험 현장에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는 입자물리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상되는 암흑물질의 성질에 맞추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암흑물질을 위한 덫을 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떠도는 크고 작은 조각구름을 제법 많이 발견했습니다. 암흑물질의 정확한 몽타주를 그릴 수는 없지만 대강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투박한 실루엣까진 그릴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남은 건 정말 단 하나뿐 지구 위의 실험 현장에서 이 미지의 구름을 재현하는 것 뿐입니다. 하루빨리 입자물리 실험 연구 현장에서도 새로운 발견과 성과가 뒤따르면서 여전히 암흑물질이란 거대한 먹구름으로 가르져 있는 우리 우주의 앞날이 개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빈 칸으로 남아있는 입자들의 표준 모형 카탈로그 위에 암흑물질의 입자도 함께 이름을 올리길 바라겠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